가요TV 가요대상 인기 가수상 손빈아 축하드립니다 울고 눈물 박달채를 손이 쳐 부르며 한 잔 술에 취한 몸은 집으로 가는데 어두워진 골목길 몰아서니 외로운 하루였리나서 취한 몸 크게 뜨고 바라보니 불 꺼진 내 창가에 달빛 내리고 옛사람 소리가 보고 싶구나 철없던 시절 내 곁을 떠난 그대 나의 가슴에 추억을 남겨준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인기 가수상 손빈아 귀하는 2021년 제4회 가요TV 가요대상에서 인기 가수상으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8일 24시간 가요전문채널 가요TV 회장 안영일 현재 압박사장 인기 가수상으로 선정되어 그 상을 아는 이 상을 아는 이 상을 ... 은근 bizarre 네 당연히 바라보니 이 상을 아는 이 상을 아는 이 상을 아는 이 상을 psychological 시선을 넉넉히 하여 눈에 뜨고 바라보니 불 꺼진 내 창가에 달빛 내리고 옛사랑 순이가 보고 싶구나 철없던 시절 내 곁을 떠난 그 나의 같은 추억을 남겨준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그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